이번 시간에는 sql 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표를 만들고 또 행을 추가하고 하는 것을 어떤 코드를 이용해서 컴퓨터한테 시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쉬워요? 어렵죠, 뭐보다? 엑셀을 직접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잘하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인생을 갈아 넣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얘가 쉽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공부가 훨씬 더 윤택한 느낌이 될 겁니다 일단은 엑셀과 같은 스프라이드 시트들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 데이터를 추가하는, 즉 행을 추가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6만 5천 개 이상을 넣으면 그때는 파일을 분할해야 될 수도 있어요 파일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로 분류되는 시스템에는 여러분이 저장장치에 한 개만 없다면 데이터를 1억 건, 10억 건, 100억 건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꺼내오는데 0.1초밖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설계를 잘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엑셀과 같은 시스템은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성능을 자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장점인 것은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장점이 되냐면 여러분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 있게 되면 그 명령어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줘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명령어를 컴퓨터한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한테 보내주기만 하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그 명령어를 받아서 처리를 해줄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 추상적이겠지만 이것이 함의하는 것은 자동화라는 것입니다 엑셀은 사용자가 직접 하나하나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그 명령어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할 수 있다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제가 그런 자동화를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 나중에 후속 수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PHP, Python, Java 이런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시스템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이런 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런 것들까지도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묵묵하게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기술을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어차피 언젠가는 넘어야 될 산입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잘 넘어 봅시다 아무튼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이러한 명령어를 뭐라고 하냐면 SQL 이라고 합니다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입니다 즉 구조화된 정보를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컴퓨터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SQL은 보시는 것처럼 엑셀과 같이 구조화된 표 이런 것도 구조화된 정보거든요 이런 구조화된 정보를 다루는 언어다 라는 뜻에서 SQL이라고 부르고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절대다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SQL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SQL을 사용할 줄 안다라는 것은 절대다수의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컴퓨터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아주 가성비가 높은 공부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SQL이 무엇이고 또 SQL이 어떤 장점을 갖는가에 대해서 요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